김영옥 80년 평생 처음으로 온 마음에 팬심을 가득 안고 김영옥는 임영옥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싸나요? 그게 뭐야? 임영옥의 흥분은 왜? 김영옥 배우님의 나이는 37년생으로 올해 84세가 되었습니다. 3일 방송되는 마이웨이에서는 대한민국 최고령 현역 여배우 김영옥이 그녀의 원픽 임영옥과 만난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12월 마이웨이를 통해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전했던 배우 김영옥이 약 1년 6개월 만에 다시 마이웨이를 찾았습니다. 김영옥의 60년 연기 인생에 처음으로 팬심을 심어주며 마음을 콩닥콩닥하게 만든 주인공과 만나는 모습이 그려질 예정입니다. 김영옥의 잠자고 있던 소녀 감성을 깨워준 이는 바로 대한민국을 트롯 열풍에 빠뜨린 미스터 트롯지인 임영옥이었습니다. 휴대전화 플레이리스트 1에서 10번까지 빼곡히 임영옥의 곡으로 채운 것은 물론 직접 만든 임영옥의 가사집까지 들고 다닐 정도로 김영옥은 현재 영웅 아리중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임영옥의 어머니가 운영중인 미용실을 찾아 인증샷을 찍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김영옥은 나는 진짜 많이 울렁거리고 그러지 않았는데 임영옥을 보면서 내가 그랬다. 내가 보기에는 그냥 우리 손주 같다. 얼굴도 닮은 것 같다라며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임영옥을 향한 찐사랑을 고백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미용실에 들러 예쁘게 꽃단장을 마친 김영옥이 미스터 트롯 T.O.P.6를 응원하기 위해 TV 조선 인기 예능 프로그램 사랑의 콜센터 녹화장에 방문하는 모습도 그려진다고 합니다. 80년 평생 처음으로 온 마음에 팬심을 가득 안고 원픽 임영옥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럼 김영옥을 위해 임영옥은 꽃다발 선물은 기본 감동의 노래 선물까지 준비해 김영옥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영옥은 대형 쇼핑몰을 찾았다. 남성 패션 코너에 도착한 김영옥은 옷 잘 입기로 소문난 임영옥을 위해 직접 선물까지 고르기로 나선 것. 그는 심중을 다하며 선물을 골랐다. 매장 직원은 임영옥의 사이즈를 꿰고 있었다. 알고 보니 미스터 트롯 트롯맨들의 단골집이라고. 김영옥은 꽃단장을 하며 임영옥을 만나기를 고대했다. 김영옥은 임영옥 만난다고 밤중에 손톱도 발랐다. 내가 했지만이라며 소녀 감성을 드러냈다. 메이크업에 이어 헤어 손질까지 했다. 임영옥은 여기 헤어샵이 미스터 트롯 몇 명이 여기 다닌다고 하더라. 그 점이 좋았다. 한번 봤으면 좋겠다. 두 친구는 만나봤다. 김호중 씨가 다닌다던데 아직 못 봤다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만나자고 하는데 팬서비스를 하기 쉽지 않을 거다. 나도 지금 10년이 넘게 날 좋아해준 팬이 있었는데 잘 못해줘서 지금도 마음이 안 좋다. 요즘에는 달라졌다. 이제는 내가 오퍼져서 세상을 떠난다겠지하기. 전하는 사진들도 다 찍어드린다라고 털어놓았다. 2020 트로트 어즈 임영옥 첫 MC 초특급 무대 예고 이목집 중 국내 대중가요 역사상 처음으로 트로트의 역사를 총망라한 시상식이 열린다. 대세 트롯맨 임영옥이 MC를 맡으며 화제가 된 2020 트로트 어즈가 오는 10월 1일 개최된다. 대한민국 최초의 트로트 그랑프리 쇼가 될 이번 행사는 트로트를 대표하는 가수들이 총출동해 화려한 퍼포먼스뿐 아니라 시상식까지 함께 열려 기대감을 높였다. 우령웅님 대단합니다. 당연히 트로트의 영웅이십니다. 영웅님 포스도 아나움서 포스. 열정적이고 자기가 주어진 것에는 피나는 노력하는 영웅이십니다. 큰 행사 MC 최고로 해낼 겁니다. 뭐든 못하는 게 없는 영웅님입니다. 우령웅님 승승장 공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넘넘 좋습니다. TV 조선은 보는 국내 대중가요 역사상 최초로 2020 트로트 어워즈를 개최한다. 2020 트로트 어워즈는 트로트이 걸어온 100년, 트로트이 날아갈 100년을 그리는 대한민국 최초의 트로트 그랑프리 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들이 총출동에 고민은 신명나는 트로트 퍼포먼스뿐 아니라 긴장감 넘치는 시상식 등이 마련된 트로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무대가 될 예정이다. 중장년층의 전유물이었던 트로트를 문화 전반에 걸친 주류 장르로 끌어올린 TV 조선은 정통 트로트들부터 2030세대의 사랑받는 퓨전 트로트들까지 트로트 100년사를 되짚으며 트로트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울 전망이다. 영웅님은 대단한 영웅입니다. 이제 영웅님 같은 분은 더 이상 없죠. 영웅님 응원하고 영원하고 사랑합니다. 1년을 위해 초호화 무대 세팅뿐 아니라 퀄리티 높은 콜라보 공연들과 각종 기발한 이벤트 등으로 지금껏 보지 못한 트로트 입술을 선보이며 모감을 만족시킨다는 각오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트로트 열풍을 불어 닥치게 한 원조 트로트 명가 TV 조선에서 만드는 최초 트로트 그랑프리 쇼인 만큼 트로트 어워즈에 대한 관심이 치솟고 있다. 이와 관련 TV 조선만의 참신한 기획력과 독창적인 차별성을 바탕으로 아나운서 못지않은 발음과 기가 넘치는 영웅씨는 그 누구보다도 잘할 거라 믿어요. 어느 분야에건 최선을 다하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면 미래의 영웅씨가 그려지네요. 제발 건강만 해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미스터 트로트인 임영웅이 생애 첫 MC에 도전한다. 무엇보다 내일은 미스터 트로트인 임영웅이 2020 트로트 어워즈로 MC에 도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의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영웅은 진행뿐 아니라 트로트 부흥을 이끈 참가자로 맹활약할 계획이다. 팬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임영웅님 파이팅 건행 너무너무 멋져요. 장장맨 자랑스러운 영웅씨 잘하십니다. 믿어요. 파이팅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임영웅 트로트 어워즈 MC 축하드려요. 반듯한 외모와 차분한 성격 가사 전달력은 최고 무호하나 부족함이 없으니 너무 잘하실 겁니다. 좋은 일이 자꾸 생겨서 참 좋습니다. 임영웅 언제나 응원합니다. 임영웅님 MC 발탁 너무 축하해요. 언제 한 번 MC하시면 참 잘하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에서 드디어 부르셨네. 평소에 차분하고 센스 있는 말솜씨와 반듯한 이미지에 너무 잘 어울립니다. 임영웅님 이대로만 족족해서 뻗어나가 올 영웅씨들이 언제나 지켜드릴 게요. 사랑합니다. 우리 영웅님 축하 축하해요. 뭐든지 잘할 거라 믿어요. 말도 잘하고 목소리도 예뻐 최선 다할 거라 믿어요. 영웅이라는 이름은 아무에게나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름의 기운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름에 치여 사람이 힘을 쓰지 못한데요. 대단한 우리의 여러에서 이제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발돋움이라 생각합니다. 절제되고 고급진 모습에 찰떡같이 자려내리라 생각합니다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에 무한 응원합니다. 임영웅 사랑합니다. 워낙 배려심이 많아 정작 본인의 능력기를 발산 못한 것 뿐이죠. 어마어마한 길은 임영웅 유튜브와 광고 촬영 현장 스케치 영상을 보면 영웅님의 진가는 충분히 보여주셨지요. 임영웅씨 먼저 축하 인사드립니다. 차분한 음성 또박또박한 전달력 임영웅씨께 너무 잘 어울린 MC 발탁의 탁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임영웅씨 다시 한번 더 축하하면 건강에도 신경 써 아프지 말고 항상 전진하세요. 꽃길만 있을겁니다. 영웅님은 발음이 정확하시고 전달력이 있고 차분하셔서 실수하시지 않고 잘하실거에요. 빨리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영웅님 축하합니다. 들어서 워즈 MC 축하 축하 사랑합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에서 꿀보이스인 영웅님 파이팅입니다. 행하세요. 축하 축하여에서 너무 멋진 무대가 될 듯 싶어 기대돼. 요에서 우리 영웅님 피티나는 모습에 꿀보이스로 또 얼마나 멋있을까 응원 많이 많이 할게요에서 사랑합니다. 워님이 최고에 적합한 MC입니다. 대한민국의 MC뿐 아니라 전세계의 최고 MC도 될 수 있는 뿐입니다. 노래뿐 아니라 모든 장르를 다 소화해낼 수 있는 우리의 영웅입니다. 꽃길만 걸으시길. 히어로 영웅님 축하 축하여 격주 높은 말솜씨. 온몸에서 풍기는 완벽한 비주얼. 뒤를 맞춰주는 팬덤. 모자랄 것이 없습니다. 원화함으로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영웅님 2020 드렛 어워즈 MC 축하드립니다. 영웅님 무엇이든 다 잘 소화할 겁니다. 영웅님 영원히 응원할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웅은 아직 가지고 있는 능력의 일부만 보여주고 있을 뿐.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 영웅 그 능력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아마도 타고난 능력 후천적 노력 최선을 다하는 연속 이 세 가지가 모아져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뭔들 못하겠습니까? 최고의 히어로 임영웅 화이팅! 감성장엔 히어로 2020 트로트 어워즈 메인 MC 전철훈을 만능 엔터테이너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면에서 진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영웅님의 발탁은 퍼런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영웅님 MC로도 승승장구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 감사합니다. 꽃길만 걸으며 승승장구 롱런 하길 바랍니다. 임영웅 MC도 잘 봐요 고향 포천 아트올 서곡장 콘서트 공연할 때 영웅씨가 사별을 보는데 지치있게 잘하는 모습을 보고 참 다재다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최고의 초이스입니다. 그 누구보다 잘하실 거예요. 똑똑하고 말조리 정연하게 잘하고 누구도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을지? 건강 잘 챙기시고 멋진 무대 기대할게요. 또 어떤 비주얼로 빛을 발할지? 기대됩니다. 축하 축하! 임영웅님은 MC도 최고 아나운서에도 손색이어볼 정도다. 비주얼 최고 영원히 승승장구하며 빛이 날 겁니다. 발음 목소리 정말 최고지요. 연기자도 최고지요. 임영웅 건 엔터도 빛이 날 겁니다. 영웅님과 탱탱. 임영웅님 they care. mmm